원더우먼 숨에 딱 맞네 히어로쪽보다 빌런쪽 아니에요? 교도소에 대해 생산하면 절대 안 되는 곡 두 곡이잖아 시작하면서 도둑아 그다음 가사가 잡아 잡아 엔딩 가사가 또 김용희 선배님 다 줄러워 하필은 당신 미워도 이유 없이 미워도 내가 피로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그때서 살짝 입고 고만석 씨 유루마 씨 송일국 씨 현빈 느낌도 약간 입고 오늘 정말 좋은 게스트를 모셨군요 저희는 빠질까 봐요 종아나 나다 라디오 한 번 내줄까? 자꾸 방송에 육종원이 나오더라고요 라디오 한 번 해달라고 내가 부탁할까? aprend1 We need some do We need some What are you doing 마음 I 안 De 비 날 ода 은 빙빙 돌아가는 바람개비야